금강기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금강기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어쿠스틱마트를 딱 가서 뭘 뭐 기타를 쳐봐야겠다 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가서 막 이거 쳐봐라 저거 쳐봐라 하면서 이제 막 쳐봤어요 근데 어떤 기타를 갖고 딱 쳐봤는데 좀 놀라웠어요 가격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되게 이것저것으로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저 이거 컨텐츠로 쓰고 싶은데 기타 두 대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제 강탈을 해와서 심지어 이거랑 뭐 기타 줄도 막 다 강탈해 오고 해가지고 오늘은 벤티볼리오 라이트 시리즈 이번에 나온 거죠 요거 두 개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처음 이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팁도 같이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기타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타를 사러 가서 어? 이런 부분에 약간 하자가 있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팁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컨텐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OM 사이즈 같네요 OM 사이즈 하나 얘랑 그 다음에 GA 컷 같죠? GA 컷 사이즈 이렇게 딱 두 개를 받아 왔습니다 일단 좀 하나씩 볼까요? 일단 이 친구가 MP12CT 라이트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MP13T 라이트 입니다 왜 라이트냐면 일종의 그 다운 그레이드 판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단 놀라운 게 이 친구 가격이 좀 지금 제가 이 기타랑 MP13T 라이트 OM 바디죠? 그 다음에 MP12CT 라이트 GA 바디 요거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20만원이 안 돼 일단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알았는데 일단 20만원이 안 넘는 것부터 놀라워 기타 처음 사시는 분들이 한 20만원대 좀 안으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핑톡방 같은 데도 봐도 일단 가격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가격만 보면 안 돼요 이 기타들을 내가 처음 갔을 때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가면서 요 기타 리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저가 기타들 특히나 50만원 미만은 완전 초저가잖아 근데 이 초저가들을 볼 때 이 마감 하나만 확실하게 내가 확인할 수만 있어도 기타를 헛구매하진 않는다 라는 거죠 이 뒤에 디자인이랑 사운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한번 볼게요 마감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 프렛 바드를 얼마만큼 잘 깔끔하게 깎아 놨는지 두 번째 이음새 부분들을 잘 마감시켜 놨는지 세 번째가 워트랑 세들 이 친구들이 균일하게 균일하게 있다는 거는 이 줄 사이사이 간격이 균일하게 이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 요런 것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씩 고려해 가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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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렛들에 대한 정렬이에요 저가 기타들은요 여기가 다 튀어나와 있어서 연주하다 보면 여기 요런데 손가락 요런데 막 베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좀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요 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쓰면은 소리가 납니다 콱콱콱 소리가 나요 그거 확인해 보면 좋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깔끔해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두 번째는 전체적인 마감상태인데 마감상태라고 하면 뭘 하냐 이렇게 사이사이 이 기타 뭔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접합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 기타가 일단 정상적으로 마감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접합도 그렇게 문제 있는 것도 없는데 여기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하다 여기 부분 접합이 약간 아쉽게 되어 있는데 유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접합 부분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심지어 요런 친구들 있죠 요 세들 이거 세들은 심지어 밑에다 박았네 원래 세들을 상팔 그냥 이런 매끈한 데다가 그냥 위에다 딱 풀칠만 해 놓고 끝나거든요 근데 살짝 파놨네 그래서 세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브릿지 브릿지 미안해요 브릿지 그래서 여기에 폭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발랐다는 얘기죠 이건 좀 좋은데 그 다음에 요런 거 여기 보시면 튜닝머신에 사실 튜닝머신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거는 초기에 어떻게 나왔느냐도 중요해서 육각 렌치로 돌릴 수 있는 요거 나사 있어요 요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아요 이렇게 없네 안 돌아가 괜찮은데? 아직 소리 안 들어 봤지만 괜찮아요 마감 마감 일단 합격 요 친구도 안 걸려 없어 일단은 여기 프렛 이거 프렛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프렛도 되게 깔끔하게 잘 달려 있고 그러니까 갈려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접합부 이상 없고 프렛 떠 있는 것도 없고 접합부분도 이상 없고 일단 마감면에서는 합격 마감에서 흠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여기가 약간 아쉽게 됐다 정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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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부분이 약간 아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돼 이 기타의 가격은 18만원이야 그걸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이정도는 문제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기타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이거 부분은 좀 티가 나서 아쉬워 원래 여기 티 안 나게 이렇게 딱 규격 맞게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쉬워 이제 새들과 너트 새들과 너트는 사실 막 자로 재는 사람들도 있는데 딱 보면은 유격이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보여 이렇게 보면은 보여 유격 차이 없죠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유격 차이가 없죠 내가 봤을 땐 없어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뭐 이제 이 리뷰인 건 둘째 치고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프렛바 볼트너트 여기 두께 그 다음에 육각 렌치 이거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유격 이런 사이사이 유격들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이 정도 이렇게 체크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디자인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 빼고 지금 마감에서 흠잡을 부분은 없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굉장히 고평가 하고 싶어 보통 20만원대의 기타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거 세 개가 다 걸려 그래서 여기 너트에 다 손베이고 마감 어디 막 유격 떠 있고 너트 막 지 혼자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일단 오케이 사운드 디자인 이런 거는 사실 나중 얘기지 일단 기타인가 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기타입니다 그런 느낌이지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봅시다 디자인 부분에서 좀 볼게요 그래 이것도 좀 요즘 많이 하더라 되게 트렌디하더라 이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 근데 일단 그건 알아야 돼 내가 이 기타를 리뷰는 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리뷰하진 않을 거야 왜? 내 입장에서는 기타가 이쁘다 안 이쁘다 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근데 저는 기타를 약간 관상 보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대충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이 이쁘다고 하더라 정도의 관상학적인 맥락에서 보는 그런 디자인 리뷰를 좀 해볼게요 제일 무난하지 않아요? 색깔 약간 약간 익은 시트카 느낌 나고 옆면이랑 뒷면도 사실 되게 기타의 되게 일반적인 뭐라 될까 생김새 막 무늬가 이쁘다 안 이쁘다 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기타 같아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뭔가 좋다? 라고 느낄만한 영역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어 디자인적인 영역에서 근데 요런 디테일들 이걸 다이아몬드 삼각형 다이아몬드형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 넥부 방지라네요 그래서 넥 부서지는 거 방지하는 요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되게 맘에 드는 거 같아 벤티볼리오가요 원래 헤드머신을 지금은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덮개가 없는 친구들을 많이 사용해요 벤티볼리오가 빈티지 빈티지 튜닝머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픈기어라 그래요 오픈기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난 진짜 싫어해 그거 근데 그거는 이게 안 달려 나왔어 플러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덮여있어야지 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드모양도 막 특이하다라고 말하는 건 없죠 그냥 딱 네모난 느낌인 거 같아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이걸로 내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난 할 말이 없어 난 이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나는 평범한 거 같아요 이 친구도 보면 뭐 사실 그쵸 클래식 하죠 헤드 색깔이 조금 다르고 얘는 약간 어둡고 얘는 조금 밝은데 뭐 그 정도 차이야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사람을 크게 다르게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봤는데 지판이 에보니가 아니라 리치라이트네요 이거 리치라이트 같거든요 검색해보자 보시면 여기 지판 보면 리치라이트라고 적혀있죠 내가 알기로는 리치라이트 생각보다 비싼 소재야 에보니를 안 쓰는 게 좋은 에보니들이야 당연히 리치라이트보다 등급이 높지 내가 알기로는 그래 리치라이트 자체가 가공하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비싸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판? 리치라이트? 나쁘지 않다 그니까 가격 어떻게 맞췄지? 내가 봤을 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이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18만원? 희한하네 어떻게 맞추면 이게 18만원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게요 어쨌든 디자인적인 측면은 아주 기본적이다 그러면 사운드는 어떨까 사운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네 이번 영화는 본격적으로 한국어의